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내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혁신성장을 시작한지 어느덧 1년이 됐는데요. 세례를 막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국정의 양대 목표인 소득성장 혁신성장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는 이제는 새로운 경제 2기팀이 혁신성장에 더 주력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동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혁신성장의 내용을 알리려고 국내 유일하게 혁신성장 코리아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자그나마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성과면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해년 2019년 새해는 어떤 것으로 화두를 던질까 하는 티비에서는 올해에는 여러 분야에서 그 불확실성 시대가 더 이렇게 증폭되는 이런 시대인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혁신성장 코리아에서 새로운 그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올해에는 책을 좀 많이 보십사. 그래서 이러한 화두와 함께 출판 분야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소위 요즘 유행어죠. 전작작솔루션기업의 아이파프리카의 오수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청자분께 인사부터 새해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아이파프리카 대표 오수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아이파프리카 어떤 업종을 좀 하는지 사업 분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국내나 국외나 출간되는 전자책을 공동도서관 또는 기업, 대학도서관 이런 데 전자책을 납품을 하면서 납품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플랫폼을 관리를 하고 또 이용자들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 뭐 지금이 하두가 오프라인상의 책보다도 전자책 제도로 이렇게 가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도 그런 흐름을 타서 오 대표님께서 이 분야의 창업한 동기 우리가 이제 방송 전에 오 대표님이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전직의 다른 이렇게 업종도 있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전자책 솔루션 분야에 이렇게 발을 닿게 된 창업 동기란가요?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업 동기는요. 저는 오랫동안 외국 도서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간도를 수입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학도서관이나 또 기업, 연구소 이런 도서관에 납품했던 그런 업종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워낙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 지금 27년 동안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페이퍼 종이책은 계속 지금 증가를 멈추고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앞으로 트렌드가 이제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전자책이 이제는 앞으로의 대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지금 전자책에 손을 내게 됐고 마치 이제는 그런 손을 대게 된 동기가 작은 회사에서 만든 플랫폼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유통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플랫폼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저희가 이제는 기술력은 없지만 유통에서는 지금 27년 뒤 노하우로 쌓아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MAU를 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제의를 했고요. 그 회사에서 대표와 직원들을 제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MAU 체계해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지금 기술 개발을 하는 지금 개발팀과 요통하는 그런 팀이 같이 어울러져 해서 한국 시장을 지금 선도로 지금 이끌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시점에 시청자분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전자책 솔루션 하는데 왜 아이파프리카라는 이런 의명칭을 사용했을까? 이렇게 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아이파프리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는 인포메이션이라는 아이 첫자를 땄고요. 그 다음에 아이 인포메이션이 전보통신이나 인터넷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는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한 신선한 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파프리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파프리카처럼 전자책 시장에서 신선한 바람을 좀 일으키고 싶었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해서 이용자의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그리고 새로운 책의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아이파프리카라는 상으로 회사명을 지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올해는 전자책, 그래도 전자책 제도는 전자책 시장은 좀 열린 지가 비교적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청자분께서 다들 관심을 가지시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든가에 대해서 소설도 전자책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현황이 우리나라의 전자책의 현황, 시장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프로젝트라는 게 정부에서 사실 지금 지방에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개관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도서관을 지어서 저음의 예산 투입에서 일부, 책을 비치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후발, 후차적으로 지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게 단절되고 많은 이런 현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책도 종이책과 전자책의 혼용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작은 도서관이 많이 돼야 되겠고요. 지금 전자책 시장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많이 흘렀지만 지금 전자책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실적으로 지금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지금 제작을 해서 큰 대형 회사에 유통을 주는데요. 그 유통을 주면 대형 회사에서 플랫폼 가지고 유지 보수와 함께 이렇게 거래처나 대학 도서관이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납품을 좀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이제 뭐 예산 절감 차원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기업한테 이제 총판권을 줘가지고 또 총판권을 준 총판사는 또 대리점을 또 모집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의 유통은 이런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편이나 뭐 이런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다 단절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단절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개발한 그 통합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A사, B사, C사가 납품했던 그런 어떤 거를 하나의 비율을 통해서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될 것이며 또 하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A사, B사, C사들이 자기네 어떤 전자책을 납품하기 위해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판사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DRM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거를 씌워서 자기만의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은 그 A사에서 납품한 거를 뭐 이렇게 구독을, 열람을 하고 보다가도 또 C사가 납품한 거를 하면 그걸 중단하고 다시 찾아서... 똑같은 책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이 비율은 A사, B사, C사들이 플래 DRM을 씌워서 저작권 보호법으로 해서 DRM을 씌워서 납품을 했지만 하나의 비율을 통해서 A사가 납품을 보다가 중단하고 바로 B사가 납품한 거를 열람할 수 있는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저희 회사가 보유한 통합 비율 소유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 상당히 좀 길이나처럼 지금 초반부터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방정부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인접한, 자기의 인접한 도서관들을 좀 많이 해서 우리도 이제 제가 북한산 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 가서 이용해보면 시설은 잘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콘텐츠 측면에서 보면 책 보유 현황인데요. 이 오프라인의 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건지 거의 없거든요. 또 확보되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파프리카의 통합 솔루션을 이렇게 보면 이런 각 도서관마다 이렇게 각기 각기 이렇게 책을 비치하는 것보다는 정보가 지금 일각 구매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전구 어디든 이렇게 통합 솔루션을 하면 어디든 거기서 이렇게 전자책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각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일부 조기책을 비치해놓고 있는데 사실 그게 실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낸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다양한 책들이 비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원하는 책이 없으면 안 가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대세는 전자책이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좀 보유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나 지하철, 잠시 있는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이나 스마트 기기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책이 있는 문화를 빨리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를 받는데 그 투자 받는데 굉장히 좀 관심들이 놓았다면요. 그래서 그런 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파프리카에 대한 기대의 성장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파프리카는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 투자 받은 건 없습니다. 없지만 오랫동안 종이책 유통에서 오는 수익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과감히 전자책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로 볼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 앞으로 가야 될 분야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A사, B사, C사들이 납품했던 것을 이용자들이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만드는 통합 솔루션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저희들처럼 이렇게 만드는 작은 이사지만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 좀 해 주시고 또 신생기업으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투자를 하신다면 더 좋은 솔루션을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심을 가지려면 아이파프리카의 독특한 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전국에서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아이파프리카가 갖고 있는 강점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여러 플랫폼을 가지고 전자책을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강점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는 종이책은 실질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자책은 세계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이 거의 1년에 15%씩 이렇게 나는 세계적인 어떤 나라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저희들이 전자책의 유통을 떠나서 떠나서 지금 전자책을 전 세계적인 언어인 영어로 저희들이 전자책을 만들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노벨 문학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조그마한 회사들이 더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 연구해서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도서관 관리 기업, 도서관 관리 기업 이런 것이 상당히 앞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장에 선점한 전자책 유통구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서관의 전자책 비호는 전자책 유통사도의 비호로만 서비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도서관 측에서는 관리상의 이유로 전자책 비호를 추가하려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양한 전자책을 도서관에 서비스하게 얻게 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 전자책 통합 비호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유통사들입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했듯이. 그래도 통합 비호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시장이 축소되거나 입지가 좁아들 것을 염려해서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이 DRM인데요. 시장을 선점한 대기업들이 시장 독점을 현승하고 신생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제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지금 전자책 구매 방식인데요. 지금 소규모로 구매하는 방식은 수익 계약이라고 작은 금액인 수익 계약이 있고요. 나머지 예산이 큰 것들은 입찰 방식, 조달 입찰 방식을 취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출판사들이 갖고 있는 전자책들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찰 목록에 넣어서 다른 소기업들이, 다른 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계약이 있어서 작은 회사들이 다시 그런 장벽에 부딪혀서 진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전자책이 만들어졌으면 누구나가 다 유통될 수 있도록 오픈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 오픈된 전자책을 판매하는 유통회사는 얼마만큼 서비스를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거에 지금 시장 질서를 그런 부분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증강현 시대로 뭐든지 온라인 시대로 이렇게 가는 시대에 대해서 그 길을 좀 막는다든가.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시장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고 서로 연결되면 그만큼 이렇게 모든 책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좀 줄어들 텐데. 그것도 좀 막는 분야. 그래서 고객한테 정강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제약력을 좀 이렇게. 아이파프리카의 통합 솔루션으로 해서 보다 독자가 편리하게. 그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국민적인 후생적 측면. 내지는 국민을 생각하는. 회사의 이익보다도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기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아마 좋은 의도가 이렇게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CEO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 전직도 있으셨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꼭 좀 여쭤봤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 문화도 좀 탄탄하게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파프리카의 특별한 점. 또 어느 점에 강점을 중점을 두는 이런 기업 문화 같은 거. 이런 걸 좀 시청자한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파프리카 회사 사원은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해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도전 없이 성공도 없고 실패를 위해서는 성공, 실패를 들어야 해서는 성공도 없듯이 실패도 좋으니까 다시 또 도전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 회사의 슬로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시니까 기업 문화 자체에도 실패를 들어야 하지 마라 해보셨습니까? 하는 이런 슬로건 같은 거 내지는 문화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아이파프리카 이렇게 해서 전자책 시장 부분은 지금 시간이 됐지만 새로운 통합 설루션에서 이와 같은 길을 가는 데는 아이파프리카 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앞으로 가이들끼리 많다는 얘기거든요. 가이들끼리 많다는 측면에서 아이파프리카 성장 방향 이런 것 좀 생각해 주신다면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자책은 전자책 도서라는 개념이 멀티미어를 갖춘 종합적인 콘텐츠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지만 변화에 차별화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진화된 통합 비열을 통해서 새롭게 전자책 시장에 참여하게 될 출판사나 유통사가 도서관에 좋은 전자책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문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제안을 해주신다면 전자책 분야의 통합 설루션으로 이렇게 좋은 기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이게 전자책 시장, 증강거래 시장이라는 건 기독권 프리미엄을 없애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다 많은 사람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문학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득권을 위한 문학상, 젊은 작가들 이런 측면에 열리기 위해서 신작가상을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득권 분야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아이파프리카가 문학상을 좀 만들어서 이 플랫폼이 열려져 있는 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기득권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글쓰고자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문학상 하나 이런 건 좀 그것도 영어를 좀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젊은 작가가 이렇게 아주 성장할 때 아이파프리카처럼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그 작가를 좀 성공시키는. 그래서 그 작가가 세계적 작가가 되고 아이파프리카도 그 과정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이런 쪽을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려고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맥락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초중고 때부터 스마트기기와 이런 어떤 전자책을 가미해서 공부함으로써 출판 어떤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아이파프리카도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우리나라 책으로 언어로만 만든 책이 아닌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 언어인 영어로 제게 시장에 지금 해놓고 펼쳐놓고 볼 수 있도록 한번 경쟁하고 싶고요. 또한 지금 현재 지금 아마존이라는 B2C 인터넷 회사는 다양한 지금 모든 책, 저기 뭐야 상품들을 지금 인터넷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민당에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차지하는 도서도 저희들이 수입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지금 어떤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플랫폼과 좋은 어떤 플랫폼을 가진 솔루션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어떤 전자책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축에서 본다면 아이파프리카가 지금 사회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거를 연구해서 앞으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 방송이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지금 아이파프리카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한 20분 이상 걸쳐서 인터뷰하는 기간에 하나하나 내용이 이제 혁신성장에 해당됩니다. 일단은 혁신성장의 개념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오 대표님께서 혁신성장, 혁신성장 뭔지 이게 좀 이렇게 신년 첫 방송이니까 잘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혁신성장은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우리 이미 4차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지식보다는 생각하는 힘, 문제 해결의 능력, 의사소송의 능력 등이 아이들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디지털 콘텐츠를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 다양한 경험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종이책과 병행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게 통합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기술에만 주력하고 실질적으로 원천 기술 개발에는 소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파프리카는 같은 성장기에 있는 회사에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이 혁신성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혁신성장을 보편적 관점에서보다는 아이파프리카 관점에서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전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성장을 이뤄서 아이파프리카가 성장하고 한국 경제 발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국 경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는 이걸 뚫어갈 수 있는 주도 역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의 주도사역으로 아이파프리카 혁신의 주도인으로서 오스민 대표와 임직원들 여기서 대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통령께서도 바라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아이파프리카처럼 전자책제도에 어떻게 보면 통합솔루션의 선도 분야가 간다면 이게 이제 뭐든지 꽃을 피우려면 이렇게 아이파프리카 임직원의 역량이라든가 이렇게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외부 환경에서 정부가 또 어떻게 입장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기에 아이파프리카 입장보다는 출판업계 전자책제도에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독소는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삭신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지금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대학 입시까지 또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취업까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국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으로 선진국처럼 책 있는 문화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정부가 작은 도서관 개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지금 볼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전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들이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뛰어놀기도 하고 또 조이책도 중요하지만 전자책을 앞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오 대표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앞서서 아쉬운 점이 있으면 좀 축하적으로 시청자님한테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독서 실태에 따르면 성인의 일련의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독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종이책과 전자책을 혼용하여 하이리드로 독서가 되는 시대적 흐름을 대변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도서를 언제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 기반 조성에 좀 많이 각별히 각 분야에 계신 정책 정보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인터뷰의 마지막 시간에는 거쳐가 있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 대표님한테 또 이 방송이 새해 첫 방송이니까 그래서 오 대표님이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또 아이파프리카 기업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계획 같은 거 이런 것을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오 대표님의 계획 그 다음에 아이파프리카의 어떤 계획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도 아이파프리카는 디지털 콘텐츠를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통합 솔루션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화가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개인이 경쟁력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키워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요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파프리카는 청년의 독서 환경 확대를 위한 미래형 통합 디지털 도서관을 통해 전 국민과 함께 책 읽는 대한민국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네. 책만 읽자. 그래서 아마 아이파프리카처럼 전자책을 이용한 편리한 시간 공간 제약 없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해서 한국도 사실 너무 책을 안 읽는 풍조에서 좀 벗어나서 역시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그것이 혁신성자의 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파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리 좋은 통합 소문을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이것이 정부 차원이든 관련된 업계이든 국민들이 이용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와 관련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사업 분야들로 꽃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연초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파프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좀 상당히 많이 해서 한계 독서 문화가 세계적으로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 이런 불명에서 탈피될 수 있는 올해가 좀 전환점이 됐으면 이런 해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반응입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다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시청자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